프로야구 스토프리그에 막이 올랐습니다. 첫 번째 자유계약으로 전준우가 4년 47억에 원 소속팀 롯데와 세 번째 FA 계약을 맺으며 종신 롯데맨이 되었습니다. 계약 세부 내용은 보장금액 40억원, 인센티브 7억원입니다. 전준우는 2027년 시즌 인센티브 달성 시 부산 신구장 건축 비용으로 1억원을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. 롯데는 전준우가 은퇴할 경우 2년간의 해외 코치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